BJ들 안부전화 돌려보기 자 형들 누구한테 전화할까? 양방이 형? 오늘은 휴방이라고? 아 옛날에.. 어, 뜨뜸아 너 뭐하고 있어? 저... 치고있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좋아? 아닙니다 그래 야...멸망전...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 너희는 원래 개인 방송에서 완전 실력이 좋은 애들인데 운빨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 계맘이 와 가지고 정치찌를 했거든 아아 괜히 잘잘못 따지기 귀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욕바지 포지션에 욕 너무 심하게 먹어가지고 그래도 멘탈 나가지마 니가 뭐 형처럼 욕먹는건 아니잖아 그래 요즘에 또 안본지 몇일 됐는데 조만간에 한번 보자 방송 언제 끝이게요? 나는 한 뭐 한시간 안으로 끄겠지 내가 지금 깨박이한테 전화해서 개지랄 할게 아니요 깨박이 형한테 그러시면 안되고 그 포태식이 개장식 형한테 아아 하이튼 하이튼 전화할게 알겠습니다 형님 따랑해요 규단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로스타크요 아 아 근데 너 휴방날인데 왜 로아해 아 아 재밌으니까 게임하는거죠 아니 휴방들은 좀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좀 그러지 아 집에서 게임하는게 쉬는거죠 아 아 그래? 아니 깨울림께서 규단이 찐따라서 클럽이나 술집 못간다는데? 아 술집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요즘 뭐하면서 살아? 나 요즘 케인같이 로스턱 하면서 살아요 아 아 연애사업은 어떻게 돼가고? 아니 영호랑 방금 전에 통화했는데 영호가 배그를 접었다 그러더라고 어 왜 접었대? 재밌어하던데 갓두단은 뭐 그럼 끝났니? 아 종재기오빠가 파괴시켰어요 그거 사실 내가 종재기한테 시킨거야 네? 니가 나 버려서 야 지단아 로아 중에도 배그 할 수 있어? 야 지단아 배그 할 수 있어? 아 야야야 로아 로아 튕긴데 로아 튕긴데 키지마 튕긴다고요? 헐 그럼 안돼요 아니 근데 로아가 재밌냐? 오빠는 하지마세요 고라니하니까 하여튼 지단아 오빠가 또 전화할게 1938rip 네 occasion 안녕 여전히 귀엽네 웬 crews 65초 sewerage 소축